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독일어를 공부하는 시간 쓴부번째 20강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장 세산타 노베 마다오라인 포이 일필리오 델루오모 세데라 알라데스라델라 포텐차 디디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해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봅니다. 69. 마다오라인 포이 일필요 델루오모 세데라 알라데스라 델라 포텐차 디디오 69. 마다오라인 포이 일필요 델루오모 세데라 알라데스라 델라 포텐차 디디오 69. 마다오니 69. 마다오니 네, 한 번 더 들어봐요. 네, 이거를 오른쪽을 영어로, 영어로 바꾸고. 네, 한 번 더 들어봐요. 아바, 아바, 이거는 그러나, 아바는 그러나, 헛눈, 이거는 지금 이후로 그런 뜻인데요. from now, 안까지인데. 본, 본은 여러 가지네. from도 있고, 뭐뭐까지, 뭐뭐에 대해도 있고. 그 다음에 눈, 눈은 지금, now, 지금이고. 나는 to, on, 계속 뭐 그런 걸 방향을 느끼네요. 그래서 본, 누나는 지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계속, 지금부터 계속해서. word, 뭐뭐실 것이다. 이럴 것이다. 넘어갔어. 이럴 것이다. word, word. 그 다음에, their mansion zone. 이거는 인자. 인자. their mansion zone. their mansion zone. mansion zone. mansion zone. 아, 이게 son이 아니라 좀 비슷하네요. mansion zone. mansion zone. mansion zone. 여기는 사람이고, s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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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mansion zone. mansion zone. 주어. 이건 안 나오네요. 주어. 넥튼. 오른쪽. 그래서 주어. 렉튼. 그래서 주어. 렉튼. 오른쪽에. 오른쪽에. 주어 렉트 주어 여기는 안 나온다 다른 데서 한번 열어보면 발음은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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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트 주어 수어 렉트 오른쪽에 대어 마크트 이거는 대어 마크트 힘이죠 마크트 힘 콘세 대어 마크트 힘 고테스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고테스 잊은 안 따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면서 아베는 그러나 아베는 그러나 아베는 그러나 아베는 그러나 아마 번눈안 그러나 지금부터 아마 번눈안웁 아마 번눈안웁 아마 번눈안웁 아마 번눈안웁 아마 번눈안웁 아마 번눈안웁 다멘 그런데 지금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der Macht, 이미죠. 네, 한 번 더. 네, 그 다음에 Gottes. Gottes, 이제 형광사 형태, Gottes.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이렇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붙여넣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